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스팀 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맨날 오면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스팀으로 보면 이거 다 어저께 폰으로 해서 알았는데 이거 3d가 3d가 제대로 안보여 이게 원래 이렇게 그 이걸 돼야 되거든 폰으로 하면 만들고 있다고요 아 케바가 돈내고 해야돼 아 아니지 이건 스킨이지 나 없어 케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알려주신 덱이 있었거든요 카페에 추천 잭가니 잭간둥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속 온슬로트를 어저께 받았어 온슬로트로 지속효과 요고나 요고 두개 원래 여기에 케바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케바가 있었어 아 나 마블은 있어 근데 그 그분이 알려주신 덱이는 마블이 없었는데 네이머는 네이머 빼고 마블 5코 그 대신 이게 붙어 그래서 만약에 다 차 있으면은 이론상 11을 붙일 수 있지 그럼 14지 이거 얘 빼고 넣을까 3은 있어야되는데 근데 이러면 이거 빼면 너무 무겁지 않나 클로? 클로는 누구지? 아 얘 얘는 5코인데? 5코 너무 많은데 람쥬 네이머 빼요 아냐 추천 잭가니야 추천 잭가니는 잭가니로 가야지 저 덩어럴 할아버지 저 invers은 다 보드라 구독 감사합니다 2번 턴에 에너지를 더합니다 미친거 아니야? 사람이잖아 크레이븐 뭐야 이거 크레이븐 뮤어 아일랜드 턴이 끝날 때마다 이 구역의 모든 카드에게 일일 파워를 부여 크레이븐 옮겨 왜 여기다 냈지? 왜 여기다 냈을까? 부여인데 계속 복사번 크레이븐 음료 이동하려고? 아아 이동버프하더라구? 어 십칠 십이 여기 되나 스트레인지 이거 모아가? 크락 오케이 15 아 헐 뭐 뭐야 이거 생각해볼까 이거 실력 대기잖아 어 la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 움직여져? 아 이미 움직였구나. 삐삐삐용 여기는 버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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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아니야. 1턴 스냅은 보드 아니야. 막판에 생각을 포기한거지. 이건 추천채까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채까니. 추까니. 퀵. 실버. 허브. 나는 똥을 줬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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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아이. 퀵. gentleman. 짐.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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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 빨리 가 해 안하면 눌러버려 빨리해라 삐삐삐 삐삐삐 아 이 새끼가 도라인가 가 근데 얘랑 얘랑 안맞네 도라잉가 어디서 나온 밈이냐고요? 미미야 도라에한테 도라에라고 하죠 아싸 피하고 흠 요거 찌꺼기로 하는게 낫겠지? 흠 힝 힝 힝 힝 힝 힝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지속을 계속 쓸 것 같다 그지? 6... 13... 으음 으음 그치? 언슬랍 그럼 한 번 더 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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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됐네 지속을 쓸거 같았어 이게 너무 별로야 네이마 네이마랑 안맞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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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는 여기다가 락쿤 snowball 락쿤 2 에 히 1 2 대체 스쿼랄걸이라고 돼있어가지고 넣었는데 얘랑 부딪히네 네이마가 나가라고? 스쿼랄을 넣고 네이마가 나가? 그럼 사코에 사코에 재존인가? 케바가 있어야되는데 케바가 없어요 오코 마보 오 안되겠다 난 실력댁이 맞는거 같애 살수있다고? 저쪽이 선이야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카드에 5파워부여 어? 안있네? 4턴 이후 종료 3턴 4턴 여기 빨리 내야되는데? 3턴 4턴 여기 빨리 내야되는데? 4턴 4턴 5턴 졌는데? 여기 두개 밖에 못나요 여기 뭐.. 4코 4.. 씽이면.. 씽이면.. 씽이면 이기지? 아.. 씨발.. 도라인가? 실력댁 제거 네이만 근데 이게 왜 짜증나냐면요 얘네가 맞춰도 별로 안좋은게 일레븐 라쿤은 1,2에다가 기댓값이 4야 맞추면 4 2코인데 5 3코인데 6이야 그니까 이게 실력하기가 싫어 그니까 이게 실력하기가 싫은거야 하나씩 더 올려줘야지 실력할맛 나게 해달라 이거야 실력할맛 나게 해달라 이거야 실력할맛 나게 그루트 빼라고? 근데 그렇게엔 실력인데 흐흐흐흐흐 그렇게엔 실력이 되겠네 여기 라쿤이 들어가면 진짜 예쁜데 4코가 2개 있을 필요였나요? 4코가 2개 있을 필요였나요? 쟤 좀 빼고 쟤 좀 약간.. 그.. 다음 턴이라서 좀 안 좋아 이건 뭐야? 실패 핫 핫 핫 핫 핫 핫 어딘 안 나오면 별로가 구려 핫 몽붕? 쓰읍 하.. 몽붕가 별로야 몽붕 별로인 것 같아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5 아 얘 좋더라 출연을 뺄까?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실력 덱은 이렇게 넣고 새로 만들어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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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 좋은 거 다 넣어 그냥 개별 개별 좋은 거 다 넣어 여기서 내 좋은 거 요거 있어야죠 스컬알 기분 좋죠 스컬알 기분 좋고 크롤러까지만 됐죠 그리고 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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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젤라 젤라는 사기지 젤라 사기니까 더 다이소 카니지 처먹기 카니지 처먹기는 어때 얘로 만들고 카니지 처먹기 얘로 죽이고 카니지 처먹기 근데 연기에 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 노바? 아예 아예 일단 빼 스컬알이 있으면 아하 아하 들어가야죠 아하 넣고 얘가 좀 애매해 얘 빼 내 말을 듣고 싶어 그리고 얘를 빼 가몰아 넣어 가몰아 넣고 케바 넣고 케바 넣을까? 아하요? 아 그러네 아하가 빠져야겠네 아하 빼 아하 그럼 1코에 퀵실벌 하나 넣어 헐벅 6코에 얘를 넣을까? 얘를 한번 써볼까? 야 좋다고? 케바는 어디서 사요? 케바 4 어디든 사요? 아 이거? 이거 쓰면.. 쓰면 돼? 저 스킨이라며 공짜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해? 지갑 충전하기 샀어요 요거는? 스킨이잖아 이런거 사면 좋아요? 왜? 나 몇개 샀는데? 절대 사면 안돼 느린 업그레이드를 추천책가니에는 제존 빼 케바 다이소 다이소에는 케바 넣어야죠 케바 4기야 3코에 케바 미스틱? 미스틱이 어디지? 요것도 괜찮은거 아니야? 쓰우? 쓰우도 괜찮잖아 근데 오크가 너무 오크 그냥 난 범용성으로만 하게 꿀록? 꿀록 지속 지속 출연 어? 다 지속인데? 아 근데 얘는 지속이 발동되면 안좋잖아 클로가 사기라고? 10 50이야 흑시버 스킨? 없어 이거밖에 없어 클로랑 네이마랑 세트에요 네이마는 뭐지? 네이마 어딨어? 네 차베지 아 차베지 또? 아 예예 아 끌로랑 아 그러네? 아 끌로를 듣자 끌로 넣어 끌로 넣고 이제 필요한게 2코어 있고 3코어 하나 3코어 하나 요거? 비판? 비판 지속이 엄청 많은데? 원슬롯 스팍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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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셨다 스팍트룸 스팍트룸 앉으세요 마블 마블 좀 보셨죠? 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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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마블 좋아하지 또 뭐야 카드 깨우면 응 요거 원슬롯 빼고 얘는 넣는게 나을 것 같아 스팍트룸 스팍트룸 넣고 스팍트 이거 코 하나 더 넣을까? 이거, 이거 있으니까 안 꼬일 거 아냐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디지? 아, 지속이네? 아이언맨 어디지? 아이언맨 어디지? 아이언맨 어디지? 자, 갑니다. 다이소 111, 이거 있으니까 안 꼬이고 2, 2, 3, 4 아, 4가 없네 저거 4 아니야? 네? 아, 그 파란색 4 아, 파란... 4가 애매하다 4가 뭐야? 띵보다 얘가 더 좋네? 화이트 퀸 화이트 퀸 퍼스트 어벤져 뭐지? 거기 나왔잖아 얘가 그거 아닌가? 크리스탈로 변하는 거야? 예? 아닌가 아, 모르겠다. 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아 화이트 퀸은 모르겠어 뭐 그 가모라를 빼라고? 가모라 사기인데? 맞나? 맞죠? 그리고 난 그 편이 제일... 퍼스트 어벤져... 퍼스트 클래식이었나요? 퍼스트 클래식인가? 거기서 그게 진짜... 핫퀸이 나와요? 거기서 나와 거기 걔가 맞는 것 같아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초창기 때 멤버들 나오거든 그... 자베스... 박사도... 그... 머리가 있고 그럼 뭐하는 사람이야 얘가? 음... 몸이 막 크리스탈으로 변하던데? 아, 그래? 아, 내가 안 봤나보다? 퍼스트 어벤저를 그거 제일 좋아 아니, 나는 하여튼 엑스맨 시리즈 까진 것 같아 내가... 어... 초창기 때의 마블 까지를 좋아하지 그 이후부터는 좀... 아... 모르겠어 지금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구요? 그 느낌이 그치 초반에 진짜 약간 좀 뭔가 작품성도 너무 좋았고 로건 같은 경우만 해도 아... 진짜 어떤... 그리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계관이 약간 다르잖아 응응 그... 엑스맨이랑 마블이랑 약간 응응 엑스맨 쪽이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다이소 이게 다이소라는데? 제가... 이득불 것 같은데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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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기미소대 다이소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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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에는 이 구역에 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고 싶겠죠? 내고 싶겠죠? 쓰거나 껴줘 어? 도라인가? 3턴이 이 카드에 이 구역의 모든 카드가 편을 바꾸는데 오케이 안내 손해받죠? 한번 대줘 아 여기다 내주말자 여기다 내줘 꼴라 쐈스 내주고 핫스스턴은 다쳤고 나 핫스스턴 전장밖에 안해봐서 자 자자자자 자 쑤스스턴 쓱 쓱 리자드맨도 있네 리자드맨 안보여 여기는 아싸 이거 내꺼 아싸 이거 내꺼 개이득 봤죠? 아 얘가 낼데가 없잖아 아 아 아 나모르 근데 낼데가 없었어 나모르야 이름이? 아니 네이버 나 네이머 네이머 네이머야? 내 아줌마 어떻게 나모르 나 몰라 나 몰라 이거 여기다가 네이머랑 너무 다르잖아 네? 나모르랑 네이머랑 너무 다른 느낌이 처음으로 나모르라고 있지 않나? 나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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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나모르 패밀리잖아 나모르 패밀리잖아 형 흐흐흐흐흐흐 육턴에 무조건 이거 들어오잖아요 육턴에 들어오니까 포기 나이트 크롤러가 뭐지? 포기하겠지 나이트 크롤러? 왜 많이 들어봤지? 에ED 그떄 고고 엑스맨 II에 나오나?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크롤러 맞아 이건 영화잖아 나 참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화때문에 알고있었구나 나이크로를 안봤지? 영화를 하.. 진짜 대박인데 캐릭터 질.. 핫 핫 질 앤 핫 나오는 크.. 거의 막 소시오패스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영화지 쎄 쎄 쎄 쎄 쎄 다 되어봐봐 기회되만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캐릭터가 D가 막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어? 한국말이 나오네? 한국말이야 어 이겼다 쎄 쎄 이겼어 자드맨 오케이 우뚜 우뚜 냈죠? 진화 이거 왜 진화안해? 나도 몰라 으헿 흫잉 흫. 공개된 턴에 내야돼 이거를 지금 알고하는거 맞아? 아 그럼 6 턴은 그럼 확정이네? 아 왜냐면 이게 아직 몰라 나 보면서 얘기하지 마요 난 아무것도 몰라 아직 몰라 알았어 알았어 아 그 턴이어야 된대 아 턴에 공개되어야 되는구나 아무튼 이겼어요 아 잘했네 형 막판 막판 차배지 차배지 또 이러다가 내가 또 막 나중에 또 재밌게 할 수도 있어 난 항상 한발 늦게 하거든 요즘 뱀파이버 서바이어러 하고 있어 뱀파이버 서바이어러 뱀파이버 서바이어러 어? 그거 재밌어요 재밌더라고 하다보니까 근데 차배지 별로인 것 같다 아 차배지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 뽑으면 되잖아 뽑으면 되는데 왜 손해보는 것 같지? 덱 압축 그니까 6호에 안 나오니까 더 뽑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한테 얘기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것도 약간 운빨게임이야? 이거요? 응 네 운빨게임 퀵실버를 빼자 어? 아 퀵실버야 좋아 얘 능력이 별로야 능력이 빨리 다시 빠른거밖에 없지 퀵실버를 빼고 퀵실버를 빼고 옛날에 퀵실버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 나 들어가는데? 있어 웨이크보드 브랜드 호주 꺼 하.. 옛날에 그거 있습니다 그거 이벌서여야지 또 약간 힙한 느낌이 있었죠 나 들어봤는데? 웨이크보드가 아니라 그.. 뭐냐? 웨이크보드지? 바다에 스타논 보드 웨이크보드 맞지? 웨이크보드 서핑보드 웨이크보드는 강해서 타는거 웨이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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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말고 바다에서 타잖아 안타? 바다에서 타는거는 웨이크보드 서핑보드 서퍼브랜드야 그것도 서퍼.. 스투시도 서퍼브랜드 아닌가? 서퍼들의 브랜드가 참 이게 있어 아 엘렉 끌면 안되냐고? 엘렉? 아 이거? 아 이거? 엘렉? 엘렉 좋아 꼬르구? 어 꼬르꼬르 여기로 지금 꼬르글라 꼬르구 넣고 나는 원래대로 하고 어때? 꼬르구 슉 슉슉슉 엘렉은 좋은데 슉슉 막판 막판 형 막판 헤헤헤헤 아 더였다 꼬르구 저 이제 진짜 이게 뭐냐면은 6턴만에 하는 카드게임이에요 6턴만에 한다고? 하는 게임이에요 6턴 네 6턴을 하면 끝이에요 아 무조건 네 특별한 경우 7턴까지 합니다 이런 구역이 공개되긴 하는데 현대사회에 딱 걸맞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네 아 그렇죠 2코 3코 4코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중에 하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네 아 이거 아끼자 약간 가운데는 이제 싸우는 지형인건가? 가운데는 가운데는 이제 지형 각자 3개 중에 하나 눈치껏 내서 오른쪽 주황색이 파워고 왼쪽이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음 그래서 두구역 두 구역 세 구역 세구역 중에 두 구역을 이기면 이겨요 으응 으응 네 이제 상대방이 어디에 내르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내줘요 상대방을 어디에 낼지를 맞킬 수도 있어요 그래? 맞추는 카드도 있어요 4가 음 욘두 음? 욘두 욘두 해~~유 깨바 깨바내고 5턴째 이게 어벤져스 본부가 뭐예요? 5턴째 모든 카드를 여기에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번 턴에 내는 거를 상대방 내는데 맞추면은 가무라가 강해져요 가무라존이죠 아 맞췄네 근데 상관없어 죽이면 돼 죽이고 리자드가 여기로 가 여기로 빠지고 죽여버려 이거 돌이 났겠지? 돌이 났지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없고 죽여버리고 올라오고 이거 끝났다 이거 내가 이겼다 이륙 준비 완료 자 맞춰주고 가무라 안낸다? 이걸 생각해서? 말이 안되죠? 오고 버린다고? 말이 안되지 오 오 주고 내는게 낫지 도망가 도망가라고 자 고민중이죠 안낸다? 안턴다? 스트롱가이 약해지죠? 낸다? 강해지죠? 낸다? 강해지죠? 내죠 강가 패고 올라가고 케바에다가 쌍 쌍 막탄 차베우스 아 끌로가 되게 애매하다 끌로를 얘가 가고 끌로가 일로가 그리고 나크가 일로가 됐다 세개다 너 세개다 막아야된다 어쩔래? 왼쪽 빈집도 털어보고 그리고 왼쪽에 다 넣었어 그리고 얘가 그래서 13으로 만들어주면서 보태주면서 샤베즈 나왔고 끝났죠? 진짜 카드로 하면 재밌겠다 이게 헐크였다면? 형 이게 헐크였다면? 비겼겠죠? 그리고 얘가 이겼죠 진짜 카드로 하면 재밌죠 카드로 앞에서 이렇게 아 그래도 내가 이겼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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